공병호 TV의 공병호 즉 제66조에는 이와 같은 사실이 명확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권 없으므로 사건을 불구속 처분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죽음으로 자신의 비리를 덮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전모를 밝혀두는 것이 수사기록들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에 더한 분녀를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첫번째 질문은 유력인사들의 미투사건입니다. 안희정 오그돈 고원 박원순 등으로 이어지는 미투사건을 들여다보면 유독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들에게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구체적인 이유나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독 진보진영의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인물들에게서 이와 같은 미투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데서도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왜 유독 그들에게서 그런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주관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통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상을 지배와 피지배로 바라보는 세계관입니다. 지배와 피지배,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 가장 큰 요인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유독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공유하는 경우가 잦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지배와 피지배로 바라보기보다도 거래나 교환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배와 피지배는 상하관계, 위계질수로 보지만 교환이나 거래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수평관계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주고받는 거래관계로 보기 때문에 훨씬 미투운동들이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거래관계로 보는 사람들은 사고파는 관계로 주고받는 관계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정치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지적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간에 권력을 진 사람이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지배하는 자의 위치에 있고 그 반대편은 지배당하는 자에 있다. 그 반대편에 속하는 대표적인 그룹이 여성들을 항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많은 그런 미투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흐릿한 관계관입니다. 선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시장에서 거래와 교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의 것과 타인의 것, 내 것과 상대의 것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익숙합니다. 한마디로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면 타인의 것을 구매할 수 있지만 타인의 양해나 허락 없이 그것을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강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곧바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것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신체와 관련된 모든 것은 타인의 재산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권에 대해서 뚜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미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을 현저히 낮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타인의 것과 자신의 것에 관한 뚜렷한 구분을 짓는 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서 있으면 그렇게 미투 운동 사건에 노출되거나 연루되어서 불미스러운 그런 당사자가 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수단과 목표에 합리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수단과 목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목표 달성에 필요하거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무엇이든 합리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꽤 많습니다. 아마도 진보진영의 인사들이 아마 이런 부류에 많이 속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젊은 날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인물들 가운데는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내가 목표를 달성하기에 필요하고 또 동원하는 모든 종류의 수단과 도구는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가 추구하는 것이라면 그러면 어떤 수단도 합리화 될 수 있다. 이것은 꼭 마찬가지로 미투 운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당연히 주변에 여성들을 대할 때도 내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것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도 합리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그런 행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선악에 대해서 모호함입니다. 선악관 선과 악을 바라보는 관점에나 정의와 부정의 옳고 그름을 바라보는 정의관은 한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일종의 잣대이자 기준이자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옳고 그런 것이 명확해야 옳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은 무엇인가 선한 것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부정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인 기준이 명확히 서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처운에 따라서 많은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고 그 대상이 되는 재량권을 발휘하는 대상이 되는 젊은 여성들의 대함이 있을 수도 분명한 선과 절제와 절도와 무리함이 없어지는 그런 것을 지킬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선악관이라든지 정의관 같은 것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하면 뭐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이런 부분에서 선을 넘는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리에 대한 과도한 자신감과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안개 같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자신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자리라든지 직위라든지 직책이란 것도 그냥 잠시 맡겨진 것이고 그냥 임기가 끝나게 되면 그냥 홀홀이 떠나는 것이죠. 머물다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물리적이든 영향이든 간의 위력을 상대방을 향해서 행사하고 자신의 그런 의사나 의도를 그 다음에 자신의 욕구를 상대방 의사에 반해가지고 관철시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자신의 직책에 대해서 자신이 이룬 성취에 대해서 지나치게 높은 평가를 둘 때 그것이 가능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신의 자리에 대해서 과도한 평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미투운동에 연관되거나 연루될 가능성을 현저하게 놔둘 수 있죠. 자기 자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제가 미투운동에 특히 정치권력에 다가갔던 사람들이 미투운동에 연루돼가지고 낙마한 과정을 볼 때마다 항상 제 생각에는 한편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저 양반들이 자기의 직책이나 자기의 자리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했구나.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변의 젊은 여성들을 자기의 의도대로 자신의 의사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당신들과 내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파국을 낳는 씨앗을 부리는 행위에 속한 것이죠. 정말 잠시 머물다 떠나는 사람이고 그걸 우리가 낙은의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안개와 같은 잠시 안개가 생겼다가 아침역이 지나면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까.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로서 자신과 타인을 대한다면 그렇게 함부로 주변의 젊은 여성들을 다루는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들이 굉장히 저는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미투 사건이라는 것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포함해가지고 일단 그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일단 연류가 되었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순간 그 자체가 바로 패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도 얼마나 배란 끝에 서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기에 목숨까지 던질 수 있냐. 어쨌든 이 미투 사건이라는 부분들은 예방적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제와 절도를 넘어서 그런 가능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자기 자신의 내면 세계를 갈고 닦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관대하게 대하고 그걸 지배와 피지배라 하지 않고 전직 여비서 같으면 딸 나이보다 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게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지배와 피지배 시각으로 보면 결국은 이와 같은 굉장히 파국적인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누구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 진보진영에 좀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미투 사건 때문에 낭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원인이 뭘까라는 부분을 한 다섯 가지로 이렇게 압축했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소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gongtv입니다. 여러분 한번 방문하셔서 또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